난 잘나가는 드라마 작가다 아니, 정확히는 예전엔 그랬다 이게 박하찬인데 머리 맑아지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워, 나 작가 작가님 잘 되실 거예요 영 작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거 알지? 섹스비스가 무슨 섹스 크라인이야? 저, 작가님 이거 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뭐야? 슬기로운 성생활? 다 썼다 그 엊그제 보내준 그 칼럼 있잖아 슬기로운 성생활이라는 그 칼럼 너무 좋대 진짜요? 이게 전부 다 나 작가 덕분이야 근데 얘 조금 리얼리티가 필요하다고 얘기해놨거든 아, 왜 전화를 안 받아 리얼리티요?